낯이 익네요. 혹시 군대 동기랑 닮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어느 부대에 있었는데요? 전 수화탄 회전 참전했습니다. 아... 의무병. 저격수. 멋있네요. 저격수는 어떻게 뽑나요? 잘 쏘면요. 사격선수였습니다. 저는 카투사 출신이라. 우와, 영어 잘하시겠네. 저는 양담배를 그렇게 펴도 영어는 미국 거즈보다 못하니. 사격... 배워보고 싶었는데. 아, 그러시구나. 저한테 배우시면 되는데. 어, 가능한가요? 저, 정릉 사격장으로 한번 오십시오. 프리랜서이신가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색해서. 넥타이로 하면 영 갑갑해서. 제가 먹어드릴게요. 아, 예. 법정 구속 때 남자 죄수들한테 셔츠는 허용되지만 넥타이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왜요? 왜요? 자살할까 봐. 남자들은 무기를 목에 메고 다니는 거군요. 그래서 전 넥타이 낼 때 가장 든든합니다. 특히 아내가 매줄 때요. 넥타이를 매주려고 나를 올려다보는 아내의 모습. 키스할 때와 비슷하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제일 좋아요. 아내가 애쓰시군요. 재밌Se군요. 저기 등장 동자 прив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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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축 축 축 축